빗썸이 자사 키오스크 브랜드 터치비의 무인매장 맞춤형 제품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FS 2019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셀프 팔레방, 코인노래방 등 무인매장에 특화된 키오스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 출시한 제품은 2종입니다. 셀프 팔레방 맞춤형 키오스크인 스마트코인 2.0은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탑재해 점주들의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지원합니다. 셀프 코인노래방 키오스크 K-머신은 회원 정액권, 예약 기능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고객들은 정액권 내 쓰고 남은 금액을 재방문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터치비 제품은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 회원 관리 시스템 등 편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기존 타사 제품 대비 렌털료를 10% 이상 저렴하게 책정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빗썸은 박람회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스를 방문해 1대1 상담을 받는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 키오스크를 무상 증정합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내 렌털 계약을 체결하면 터치비 보증금 50만 원을 면제해주고 안심번호 주차번호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